우리가 확실히 한참 20대 때 엄청 스케줄 많이 하고 정말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이 오늘도 좋았어 오늘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? 나 오늘 뭐 한 거 없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 오늘 놀다가 그냥 응 우리가 확실히 한참 20대 때 엄청 스케줄 많이 하고 정말 하늘 볼 시간도 없이 앉기만 하면 자고 일하고 우리 아마 예쁜 곳 엄청 많이 갔을걸? 근데 기억도 안 나잖아 맞아 근데 이제서야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즐길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응 뭔가 해 넘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미리 다 겪어보는 느낌 나지 않아? 미리 다 겪어보는 느낌? 응 막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안 보이다가 이제 좀 뭔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응 또 잘 넘어가고 이제 이제 좀 사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 시스템 알 것 같아 응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일도 그렇고 일도 막 모르겠는 거 투정이지 않고 조금 알 것 같고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때는 엄청 답답하고 막 힘들어 뭔가 막 힘든 건 몸이 힘든 건 아닌데 뭔가 정신적으로 가 맞아 그리고 뭘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조금 갈 것 같아 조금 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지 어렵지 어떻게 해는 넘어갔는데도 저렇게 저쪽 하늘은 아직도 빨갛냐 여운을 남기고 가네 오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사람도 뭔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여운이 남는 그런 삶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끝까지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? 끝까지 뭔가 막 반면 교사 이런 거 되고 싶지 않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좋은 선배가 되는 거 되게 어렵다 그렇지 응 뭐 하나 우리도 아직 이제 조금 알겠는데 근데 뭐 성적도 중요하고 그 외 것들도 좀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엄청 살살하지 엄청 살살하지 조명을 켠 애들이 딱 저 배를 내가 타야 한다고 나 가서? 어 내가 고등을 잡아야 한다고 humility 하하하하 아 아니 아니 그 직업이 이 나